교재 253페이지에 있는 자기자본 비용 갈 차례 구요 부채 사용기업 들어왔고 타인자본이 있고 자기자본이 있고 보좌 사용기업의 자기자본 보좌 사용기업의 기업가치 그 부채 사용기업에서 부채 타인자본에 대해서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이 타인자본 비용은 KD라는 기어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세전 타인자본 비용 얘기하는 거고 세후 타인자본 비용이라 하면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수효과 고려했을 때에는 KD 곱하기 1- 법인세율 하는 게 세후 타인자본 비용 그 다음 가는 것은 주주의 요구 수익률인 보좌 사용기업의 자기자본 비용 얘기인데요 주로 나오게 되는 게 APT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CAPM 선입 가정한다 했으면은 얘가 RF 플러스 ERL-RF 곱하기 보좌 사용기업 주주의 위험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보좌 사용기업 주의 위험을 베타로 표현하게 되면 베타 L 괜찮아요 보좌 사용기업 주주의 체계적 위험 베타 L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좌 사용기업 주주의 요구 수익률인 자기자본 비용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본 구조에 대해서는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기업에 따라서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기업도 있어요 우선주 얘기를 듣기는 했죠 3법에서 나올 거야 아니면 회계에서 나오든지 우선주를 제가 잠깐 얘기할 건데 재무관리는 거의 나오진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타인자본과 보통주 자기자본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자기자본 그러면 그냥 보통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자본 비용 하게 되면은 보통주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53페이지에 자기자본 비용, 보통주 자본 비용의 측정 화면에서 1번에서는 CAPM 이용하는 방법 이번에는 APT 이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APT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축상으로는 다 그냥 CAPM에서 SM의 식을 이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나오는 게 유보이익의 자본 비용과 우선주 자본 비용의 측정인데요 유보이익의 자본 비용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유보이익은 누구 몫이에요? 유보이익은 발생하는 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 지급하지 않고 이겸으로 남아있는 게 유보이익 그건 주주복시잖아요 곧 이 유보이익의 자본 비용은 자기자본 비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보이익이 없어서 보통주로 발행해서 주주에게 새로 조언을 투자 받는다 하게 되면 그게 신주 발행의 경우가 되겠죠 보통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 전달한다 하면 신주 발행 시에 자본 비용 역시나 주주돈이죠 따라서 유보이익의 자본 비용이든 신주 발행 시의 자본 비용이든 다 주주의 요구 수익률인 자기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의 불안전 요인을 한번 고려해보자 지금 말하는 시장의 불안전 요인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유보이익은 회사 내부에 있는 거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신주를 발행해서 추가로 자금을 조절할 때는 하다못해 인쇄를 해야 되죠 주권 인쇄해야 되니까 신주 발행 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신주 발행 비와 같은 신주 발행하는 경우에 추가로 나가는 돈을 고려하게 되면 그때는 유보이익의 자본 비용도 자기자본 비용이고 신주 발행 시의 자본 비용도 자기자본 비용이지만 신주 발행 시에는 신주 발행비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보이익의 자본 비용보다는 신주 발행 시의 자본 비용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신주를 발행하면 단순히 말해서 주주에게 배량도 줘야 되는 거지만 증권사에 신주 발행비도 나가는 거잖아요 신주 발행이 더 나가는 거니까 유보이익의 자본 비용보다는 신주 발행 시의 자본 비용이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신주 발행시장에서 신주 발행 시의 자본 비용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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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